이번 주, 이번 주 더불어서 다음 주 추석기간 쉬지 않고 일합니다. 월요일, 휴일 날에도 저희는 이제 나오고요. 추석기간 아무 때나 오셔도 저희는 이 자리에 계속 있을 겁니다. 아무 때나 편하게 쉬세요. 다음 주 화요일까지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기 반찬이구나. 예쁘게 찍어주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반찬하셨어요. 자, 고기 반찬 이제 나눠서 고기하세요. 반죽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오세요. 반죽은 아기 반죽 바로 가져가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다양하게는 저희 떡갈비 반죽. 단돈 만 원, 황금방에 만 원 드리고 계십니다. 반죽 드리겠습니다. 자, 명절 선물용으로 두 분 누룽띠 꽃을 다 묶여 보셔야 해요. 한번만, 한 번 더. 한 번 더. 따로. 먹으러 왔어요? 먹으러 왔어요? 여기가 볼까요? 소화는 여기 소화는 여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